이번 건은 조금 어렵나.. 어렵나봐요 1.97%밖에 안되네 다녀오세요 얘네 죽이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뚜껑을 낀 다음에 얘네들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뚜껑이 왜 이렇게 되는데 뚜껑 없어도 되나? 마지막 위에 가시가 있길래 그걸 무력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올라가지나? 음.. 확실히 이번 건 조금 어렵네요 아니요 아니요 오오오오오 잠시만.. 아잇.. 척 안집어져.. 일단 확인을 해볼게 있어요. 이.. 첫번째를.. 죽이면? 그 다음 얘가 다시 올라가나? 오케이.. 마지막 앵.. 마지막 앵.. 마지막 앵.. 마지막 앵.. 얘네 쭉 올라갈거 아니야? 뭐야? 왜 안올라가? 너무 빨리 죽여서 그런가? 그냥 올라가고 아니네.. 아.. 나.. 음.. 일단 얜 죽이는게 맞는거 같은데? 일단 얜 죽이는게 맞는거 같은데? 여기를 맞은.. 아이.. 아이.. 망했다.. 아.. 한 마리 죽인 다음에? 무적 상태를 이용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가는건가? 아.. 오케이.. 이렇게 깨면 되는.. 이렇게 깨면 되는거 같은데? 아.. 아.. 다시 할게요.. 마지막에 쪼끔 컨트롤 해주면 지나갈 수 있겠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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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쉽네요.. 사실 1.97 포면은.. 조금 더 어려.. 어려움을 기대했는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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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